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픈 분들이 아픔을 낳으시고 그리고 인생이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루하루 생활이 너무 밀디해서 바빠가지고 아니 잘못 쓰게 내가 이런 질문 나도 했었었는데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해서 할지 않지? 아무 생각 없이 돌아서서 가자 해가 뜨기 전에 돌아가자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 남는 것은 추억뿐이야 밤에는 미래뿐 음악을 끝으로 함께 달려가보자 여기는 우리뿐 사랑이 있는데도 함께 떠나가보자 Hey 우린 아무것도 챙길 필요 없어 너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어디든지 함께 할 거야 I will be reaching you 아픈 미래뿐 음악을 끝으로 함께 달려가보자 여기는 우리뿐 사랑이 있는데도 함께 떠나가보자 Hey hey 아픈 미래뿐 사랑이 있는데도 함께 떠나가보자 아픈 미래뿐 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 바라보러 왔다면 또 오세요 바람에 택택 달린 길을 타고 작은 날이 밑에 물을 씻자 벌써 열리는 마음 심한 뒤에 고통 텅 비우는 강톡처럼 놀라게는 뭐 받아봐 저 Tweaker 오는 사람 혹시 асти 일uğ arc 도착해 있겠지 하하 만족해 있겠지 하하 그렇다면 다시 찾아았어요 아프는 미래 뿐요 사랑 있는 대로 함께 떠나가 보자